중간에 쉬다가 광고를 몇 개 봤는데 들었는데 저희가 출판한 책 한 권, 존 리 대표님이 출판한 책 한 권 광고 끝! 불경기인 모양입니다. 광고를 좀 주십시오. 환투증권 벤키스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업부 박재영 차장입니다. 저희 광고 조만간 나갈 겁니다. 이영업부를 광고하는? 저희가 준비하는 게 있는데요. 편팀장이랑 얘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 편팀장은 우리 광고일을 맡아주시는 분? 곧 미약한 힘이나마. 감사합니다. 광고를 왜 이렇게 안 하지? 광고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요. 광고 효과가 있는 거 찾아서 하시겠죠. 오시면 잘 팔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조금 내렸네요? 어제 워낙에 불같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정도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그래도 오늘 코스피 지수가 15포인트 하락했는데 장중에는 29포인트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조금 끌어올리면서 끝났고 코스피는 0.06포인트 하락 안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제 매수를 했던 기관이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 요즘 매도할 때마다 저 친구들 왜 저렇게 파는 거야? 항상 궁금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파는 거는 삼성전자 팔고 지수 사는 차익거래였다. 삼성전자는 팔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0% 이상 앞으로 못 담게 되니까 미리 좀 줄여놓고 그거를 이제 선물로, 미니선물로 산다? 미니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지수선물도 있고 미니선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미니선물을 쓰는 이유도 혹시 있어요? 배워볼 만한 게? 그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요새 이제 보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보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선물만기는 3, 6, 9, 10이거든요. 3개월마다 돌아오는데 미니선물은 매월 돌아온다고 하고 금액도 약간 좀 작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인지 그리고 트래킹을 조금 안 당할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K200선물은 다 보잖아요. 누구나 보고 있는데 미니선물은 아무 다 안 보거든요. 기관의 수급들은 다 이제 체크가 되니까 외국인에서 샀다 그러면 막 눈에 불을 켜고 누가 샀냐, 왜 샀냐 막 기관이 엄청 사면 누가 샀냐, 왜 샀냐 이런 것도 계속 보잖아요. 그런데 미니선물은 잘 모릅니다. 누가 샀고 왜 샀는지? 보지도 않고. 바로 보이는 건 K200선물을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왜 뭐 귀한 거 사는 것도 아니면서 뭘 이렇게 몰래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패가 드러나는 걸 누구도 좋아하지 않죠. 사실은. 자기 패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패를 들고 고소섭 침, 패를 남한테 보여주고 고소섭 치면 사실 그래서 결국은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박지영 차장님이 와서 이르고 그렇긴 하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알겠어요. 궁금증은 안 풀렸습니다만 사연이 있으니까 팔았겠죠. 또 팔아야 사기는 거긴 한데 주로 파는 게 반도체 주식이다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은 아니면 오해가 아닐 수도 있는데 한동안 반도체 좋다고 그렇게 알려놓고 왜 이렇게 파냐. 본인들은 왜 파냐. 맨날 그러냐. 맨날 아니더라도 번번이 그러냐.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관 매물이라는 건 또 본인들 기관 고유 자금 프락트레이딩일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체가 좀 밝혀지면 한 번 더 업데이트해 주시고요. 오늘 주목할 만한 뉴스는 어떤 게 있었어요? 원래 오늘 걱정했었던 것들이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공장 문 닫는다. 이런 뉴스들이 오늘 자극적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제 또 마침 GS 홈쇼핑이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 폐쇄.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진짜 제조업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장중에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저는 낙폭을 축소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보는데 산둥성 소재의 자동차 업체가 조기 가동하겠다 한다. 생각보다 문 빨리 연다는 거예요? 공장 문? 네. 원래는 춘절 연휴를 9일까지 연장을 했었는데 현대차가 요청을 했다고 해요. 지금 공장 못 돌리고 있으니까. 이거 이쪽에 방역 잘 한 데는 공장 열게 해줘요. 라고 해서 산둥 지역의 32개의 자동차 업체 중에 28개가 조기 가동을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주말 동안 아마 공장을 돌려서 배에 실으면 월요일 정도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다시 공장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요. 현대차가 오늘 장중에 3% 넘게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여서 끝났습니다. 그 소식 때문에 이게 뭔가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나 혹은 기조가 꺾인 걸로 해석할 수도 있었다? 아니.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공장이 멈추면 그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이냐.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람이 죽고 이거보다는 실제로 중국 공장이 멈춰서 지금 실제로 현대차도 공장 문을 닫고 있거든요. 휴업을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기아차, 쌍용차 다 줄줄이 문을 닫으니까 이게 진짜 우리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9일까지 춘절 연휴를 연장을 했는데 10일 그 다음 주까지 연장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공장 문 못 열면 다음 주에도. 한 일주일 정도 쉬는 거는 야근하고 잔업해서 메꿀 수 있다 쳐요. 그런데 2주, 3주 넘어가면 분명히 1분기 성장률이라는 일에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중국 공장 다시 자동차 같은 데는 필요한 데는 돌릴 수 있다고 하니까 우려가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또 어떤 뉴스 있었어요?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괜찮다고 하면서 지표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가는 여전히 하락을 했거든요. 유가는 어제 오펙플러스가 감산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좀 차질이 생겼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펙플러스에서는 60만 배럴 추가 감산을 권고를 했어요.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유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수요가 감소한다고 해서 공급이 너무 많으면 유가가 계속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감산을 권고했는데 여기다가 중국 에너지 기업들도 2월 달에는 원유 소비량이 일간 32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수요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공급이 줄여야 되지 않겠어라고 회의를 했는데 러시아의 반대로 이게 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사우디 같은 나라는 80만 배럴 감산을 주장했는데 러시아가 이걸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작년 12월에 감산 결정할 때 170만 배럴 감산했거든요. 170만 배럴 감산할 때 러시아를 많이 봐줬어요. 봐준다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콘덴세이트라는 초경진류가 있어요. 이거를 산유량에서 제외시켜줬습니다. 그거는 많이 생산해도 봐준 거? 그렇죠. 러시아를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70만 배럴 80만 배럴 봐줬거든요. 거기서 빼줬습니다. 러시아가 생산하는 걸. 왜 빼줬어요? 그때 왜 러시아만? 합의해달라고. 5패기. 이거 170만 배럴 하는데 그거는 빼줄 테니? 그거 빼줄 테니까 너희 한 5, 60만 배럴 감산해라. 감산하는 신용만 하면 되는데 좀 하라 이런 얘기였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상보다 빠르게 러시아가 오케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170만 배럴 감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추가 감산을 하면 여력이 있는 데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때 안 줄인 러시아한테 좀 더 강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러시아는 반대를 했고. 이게 증산 여력이라면 얼마나 더 캘 수 있어? 이런 건데 감산 여력이라는 건 사실은 유전하고는 관계없이 이 나라가 석유 적게 캐내도 그 나라 경제 버틸만 하니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졸라맬 여지가 있는 그런 나라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다른 중동 나라들은 더 이상 감산해서는 나라 안 돌아간다?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도 핑계는 있죠. 사우디 너희 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따뜻하잖아. 우린 겨울에 이거 안 해서 돈 못 벌면 추운 데서 못 살아. 그래서 겨울에는 감산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러시아는? 말 되네요. 그런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그거 없다고 굶어 죽을 것 같으면 글쎄요.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계속 반대를 하면 유가 반대는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면 정유업체, 에너지 관련 업체들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EU하고 영국이 싸우기 시작하네요. 드디어. 그렇죠. 그때 둘이 이혼하기로는 합의는 했는데 그렇죠. 1년 동안 동거는 계속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매일 얼굴 보고 매일 싸우는 거죠. 이제 이혼하기로는 했는데 위죄로 얼마나 받을 거냐.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난번에 줬던 선물 다시 내놔라. 그렇죠. 어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EU가 미피드2로 알려진 규제안 수정을 해서 런던 금융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미피드2라는 것은 이제 규제안이에요. 네. 금융 규제. 그렇죠. 금융위기 이후에 나온 금융권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인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제안인데 EU가 이 안을 작성할 당시에 영국 런던이 금융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잖아요. 금융의 메카 아닙니까? 네. 영국 측에 양보했던 내용들을 철회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그 보도에 따르면. 딱 그거네 정말. 예전에 너한테 사실은 우리 같이 살려고 너 선물 준 건데 이렇게 헤어질 거면 그 선물 다시 내놔. 내가 사준 가방 내놔. 이런 거죠. 그런 거다. 그럼 서로 그런 거 한두 개였겠어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겠죠. 이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직까지 무역협상이 시작도 안 했거든요. 영국과 EU가. 제가 브렉시트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1라운드가 이제 끝난 거고 2라운드 이제 시작할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2라운드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최근에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코로나 등등 다 안 좋으면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식도 같이 올라가고. 미국 주식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야 이상하다는 얘기들 인지 오래됐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운드와 유로화가 지금 박살나고 있거든요. 최근 3, 4일 동안. 이게 이머징 시장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달러만 계속 올라가면 미국 주식만 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유럽 경기가 좋아져야 유로화가 강해지고 유로화가 강해져야 달러가 약해지고 달러가 약해져야 이머징 시장으로 돈들이 나가는데 그렇죠. 그런 선순환. 그런데 거기서 유럽이 저 모양이면 계속 달러만 사고 유로화 가치는 떨어지고 그럼 달러는 가치가 올라가고 그럼 이머징으로 돈 갈 리가 없고 미국만 좋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열심히 돈 모아서 유럽 도울까요? 우리나라도 유럽을 도와야 되겠어. 결국은 보면. 왜? 그래요. 유로화가치가 올라가고 달러가치가 떨어져서 이머징 시장에 돈이 돌고 그런 얘기잖아요. 미국 주식 사면 안 될까요? 아 그 돈 모아서 바로 다이렉트로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짓이니 그러네. 너무 주식쟁이 생각인가요? 어쨌든 구조는 그래서 요즘 달러가 강세다. 환율이 오늘 안 그래도 1186원까지 또 올랐네요. 다시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11원이나 빠졌으니까. 요즘 외환시장에서는 돈 많이 버는 분도 많고 크게 날리는 분도 많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박 차장님 일찍 댁으로 돌아보려 보내려고 하는데 댁에 가서 재미있게 보내실 거죠? 오늘 약속이 좀 있어서요. 저녁 약속? 네. 참 그리고 엊그저께 한투에서 묻지맛 보너스 나왔다고 다른 통장으로 하나 받았다고 했던 건 잘 받으셨어요? 그런 농담 하시면 안 돼요. 저 와이프가 듣고 있어요. 뭐 어제 받았다고 조용히 같이 한번 놀자고 그랬잖아요. 고기도 사 먹고. 그런데 이런 게 안 통하는 게 저는 월급 통장도 와이프한테 있고요. 공인증서도 와이프한테 있어요. 모든 통장이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개털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통장 좀 빌려달라고 하셨구나. 네. 이거 정정해 주시고 마치시죠. 농담했어요. 박차장님 먼저 퇴근하는 거 좀 약올라서. 오늘 박차장님과 함께한 증시 마감 시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 갖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셉십시오. 예.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안내 Stupidicaleg 때문에 1-8 Seattle 5555.000 mit absolutely 일 te 하게